두 번째는 대통령 경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앞 부분도 조금 긴이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역시 아직 재판을 하고 또 양쪽에 주장이 좀 더 나오고 어떤 관련 증거들이 나오면 좀 더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물론 당사자인 박정은 대는 분명히 자신이 들은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는 7월 31일 16시에 열린 회의가 종료한 후 수사단으로 복귀했다가 사령관 호칠로 진무실에 다시 혼자 돌아갔는데 그때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이 취소된 것에 관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회 진술한 바 있죠. 앞선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피의자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령관께서 VIP 즉 대통령 언급을 저한테 한 것은 명확하고 그분께서 왜 그렇게 진술을 하는지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이 얘기입니다. 추정은 되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의 위치 사령관님의 위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령관님의 고개 끄덕임 모두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7월 31일 아까도 얘기한 그 보고서죠. 변경시 문제점 관련 보고서에 BH 등 이게 옛날 용어를 군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BH는 사실 없는데 대통령실 얘기죠. BH 등을 이야기한 것도 부하들과 이야기할 때 언급됐습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박 대령이 사령관한테 들은 얘기를 바로 전파를 했었죠. 그날. 분명한 것은 대통령 언급을 사령관님께서 하였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박 대령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에게 대통령 경로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때로부터 최소 1시간 이상 전에 법무관리관과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통화 중 혐의 사실 특정 등으로 언쟁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외압을 느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군검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는 대통령실 생각은 전혀 못했고 일면식도 없는데 전화하자마자 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생각했습니다. 16시 회의 끝나고 사령관님께서 여기저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 관한 내용으로 인한 커다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거는 박 대령이 사령관이 자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광역수사대의 사망사고에 대해 8명의 혐의자와 혐의 사실이 선정된 결과 보고를 받자마자 왜? 라는 물음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바로 왜가 아니고 국방장관 연결해 라고 하신 것은 뭔가 대통령께 잘못 보고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용을 사령관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령관이 먼저 그런 VIP 경로 발언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령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날 진술 내용을 보면 박 대령이 심지어 사령관께서 차라리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어떠냐 대통령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자신이 건의했다는 거죠. 다시 검사가 물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피의자에게 지금까지도 직접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이 맞는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직접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없었다. 이 부분을 두고 국회에서 국방장관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박 대령 말이 왔다 갔다 한다 바뀌었다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바뀐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박 대령의 말이 일부 와전되고 또 언론의 해석이 좀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억이 초기 기억과 또 나중에 난 기억이 조금 또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김정인 변호사하고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경로 발언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박 단장이 이렇게 진술해요. 대통령 경로 얘기를 전에 듣고 그걸 왜 무슨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고 조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묻지 않고 왜 경로를 했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보고가 올라간 탓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경로한 이유를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사가 미진했다랄지 사단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잊혀보려고 하냐는 등 혹은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잘한 게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잊혀보는 것은 잘못됐다랄지 뚜렷한 이유 설명이 없다. 격분만 했다고 나오는 거지. 그런 걸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때만 해도 박 단장도 조금 사건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일사단장의 잘못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들으면 이해해 줄 거다. 우리가 이첩하려는 이유를.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가 없다. 대통령이 화가 난 왜가 없는 걸 보면 왜 이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재료된 보고가 없었지 않느냐. 왜곡된 보고만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 단장한테 대통령의 경로의 어떤 정확한 이유도 설명을 안 한 거죠? 설명은 안 하고 둘 사이에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간 모양이에요. 뭔가 사전에 오정구가 입력된 것 같다. 그런 얘기만 서로 오갔고 그건 추정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박 단장 진술도 국방비서관이 사령관한테 그런 대통령 경로 부분을 전달했다는 건데 그것도 그런 사실만 전달했을 뿐이고 왜 대통령이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비서관이 사령관한테도 얘기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대 사령관은 분명히 국방부 장관과 소통했을 테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그걸 물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해병대 사령관과 군사보좌관이 주고받은 문자를 군검찰의 증거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니겠느냐. 뭔가 국방장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왜 대통령이 경로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얼핏 얘기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죠. 네. 다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대통령과의 통화했다라는 약간의 뉘앙스라도 이 문자에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결성할 수 없는 사안이다 라는 둥. 해병대 사령관과 박 단장이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크게 이첩보리 지시를 명확히 했다. 사령관은. 그다음에 박 단장은 그게 없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통령 경로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령관은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박 단장이 지어냈다 이러잖아요. 그럼 완전히 두 사람이 상반된 지술인데 이런 경우는 통상 대진신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진신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도 하죠. 사소한 병사들끼리의 사소한 주먹질에도 서로 말이 다르면 거짓말 탐지기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박 단장에 대해서도 안 하고 또 그렇죠. 국방 장관은 그렇죠 치더라도 박 단장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던가요? 제안하지도 않고? 이거 전혀 제안이 없어요. 지금 보면 국방 장관과 결제 시에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었다는 거냐? 그리고 제대로 듣긴 들었냐?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추궁도 없어요. 그들이 말이 군검사의 판단이 맞다면 내가 군검사라면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사령관이 너한테 그런 말을 전달한 적도 없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지어내는 거냐라고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몰아붙이고 자세한 정황을 얘기하라. 그렇죠. 대통령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이렇게 군사와 관해서 군과 관련돼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이 말은 용산의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말이지 바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언제 화를 내고 말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여 검찰관이 이렇게 군검사가 질문해야 됩니다. 너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냐? 전달했다는 사람이 국방비서관이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니 국방비서관 내가 핸드폰 털어봤는데 7월 31일 날 사령관하고 전화한 게 없다. 그리고 국방비서관도 전화한 적이 없다더라. 그렇게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게. 전혀 그거 사령관이 그날 박단장한테 국방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전해줬다라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지칭한 건 아니죠? 지칭한 건 아니에요. 다만 국방비서관이 보고하자. 경로했다. 처음에는 군사보좌관으로 그때 메모지나 이런 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면 진술을 받아보니까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하자 경로했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물론 모르겠어요. 희석된 기억일 수도 있으나 최면 상태에서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정확히 국방비서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고칼로릇이죠.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부하인 해병대 수사단장 둘이 앉아가지고 위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왔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지만 국방비서관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국방비서관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을 실제로 사령관한테 전해준 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 김정민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로 군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로한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군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이게 무슨 녹음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대질심문을 하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른 거는 추궁을 매섭해하고 있잖아요. 이첩보류와 관련한 부분, 기타 또 다른 것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정민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저런 거 가지고 압박을 하고 추궁을 하고 너 이러이러해서 너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사 과정에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죠. 대통령이 뭐 그런 국방장관하고 통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국방비서관도 나와서 자기는 뭐 그런 얘기 전달한 적도 없고 지금 다 부인해요. 그다음에 심지어 당사자인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금 이거 박대령이 지어낸 얘기다. 제가 오마이뉴스 칼럼에도 그런 걸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박대령이 지어낸 얘기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라는 얘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아니면 정말 공상소설 공상소설가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조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 기법이 또 신문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참 어쨌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만 나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직접 내 지속상관한테 들었고 그 내용이 보면 지어내서 하기에는 참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스토리인데 만약에 그것이 다 지어낸 것이면 어쨌든 박정대령이 대단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기억이라는 게 약간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는 어떤 시비는 법정에서 좀 더 가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